지금~~ 야!! 아니!! 저기 어떻게 올라갔는데!! 어? 어? 안돼! 자하! 난쟁이 똥자루 차루에요! 오늘은 타워 오브엘을 해볼거구요! 원래는 하드오비 찍었었는데 어.. 마이크가 안돼가지고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워 오브엘 할거고 이거 전에는 뭐였냐면 홀밤이랑 같이 하드오브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점프력이 점프맵 실력이 향상이 된거 같아서 타워 오브엘 한번 깨는데 도전을 해보려구요 근데 이거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냥 연습삼아 한번 해볼게요 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어? 어? 못올라갔네?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거 길이 복잡해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게임 8분동안 8분동안 해보도록 할게요 이얍 오 일단 첫번째 맵 좋아 첫번째 맵 아주 아주 좋은 맵이야 점프점프 핑크색 맵이여가지고 이쁘네 이얍! 오! 어 근데 갈수록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건 아니네 이렇게 기분 탓이었다 아 이게 반대쪽에도 길이 있구나 반대쪽으로 오 뭐야 오? 이렇게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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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그렇지 오 뭐야 이거 안개 끼는데 맵에? 오 맵에 안개가 끼는데? 이거 누가 아이템 썼어요 누군가가 아이템을 써가지고 지금 안개가 꼈어 이얍! 좋았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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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케 완전 어려워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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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냥! 그냥 걸어 내려가는거야 저거 인정? 맞아 저거 그냥 걸어 내려가는 것 같아 길이 어디지? 아니 이거 안개 누가 썼어! 아! 저 깨불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방해를 하네 아 참 나 진짜 이번엔 진짜 꼭 깨불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안개 때문이에요 제가 못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 안개가 이 안개가 내 눈을 가려 내 눈을 가려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천천히 오! 아 이쪽길 봐 이거 반대쪽으로 갈거야 반대쪽이 훨씬 쉽지 않나? 그죠? 이쪽으로 가자 이쪽길 저쪽길이 난 것 같아 여기 너무 어려운 길이야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친구 있지 이거 뭐야 뭐야! 누가 이거 안개를 뿌렸어 뭐야! 이얍 이얍 이야! 친구야! 너가 죽으면 내가 너무 외롭잖아 나랑 같이 가지 예스! 예스! 여기까지 왔구요 이렇게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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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해야돼 이거 조심해야돼 언제나 이런 하얀색은 조심해야돼 저 떨어지면은 베이면 죽어요 오! 우와 큰일 뻔했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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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얍 이거 이렇게 떨어지! 오! 이렇게 이얍 왜 또 있는거 아니겠지 설마 오! 왜이렇게 멀어 열심히 오! 좋아요 깼어요 흰색깔 깼고 아 근데 맵이 뭔지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 이거는 그냥 뱅글뱅글 이렇게 올라가면 끝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이게 끝인 맵이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헉! 벌써 올라가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 엄청 고수인가 봐 혹시 저 친구가 안개를 쓴 사람인가? 본인은 고수니까 나같은 이제 초보자들 못하라고 그쵸 저 친구가 범인인 것 같아 이얍! 어! 뭐야! 아! 아! 이 맵 진짜 어려운 맵인데? 지금! 이얍! 어! 이거 점프하면 안되는걸로 기억하거든? 아닌가? 지금! 안돼! 야! 저기 되게 어려운거 있어 어! 저기 저기 있다고? 아 저 친구 들어갔다 시간 빨리 가져 그쵸 그래도 이정도면은 양반 아닌가요? 저 많이 잘해줬죠 이얍! 이얍! 슉! 슉! 제발 다음 맵에는 안개 안해줬으면 좋겠다 아구!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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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쉽지 이제 너무 쉽지 자 빨리빨리 돌아와 이얍! 이얍! 요거 약간 지네 같은데? 지네같이 생겼어 이얍! 오우! 너무 잘하는데? 이얍! 친구야! 어! 그렇지! 너 좀 잘하는걸? 너 점프 맥 좀 해봤구나! 이얍! 어! 이얍! 호우! 됐다! 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저 친구도 지금 저기가 있네 저기가 문제야 저기가 저기가 우와! 떨어질 뻔했다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시간이 얼마 안남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올라가가지고 저기 넘어볼게요 슉! 슉! 아! 어! 조금밖에 안남았어 진짜로 시간 빨개졌어 안돼! 제발 도전할 기회를 줘 지금! 으악! 아하하하아 안돼! 아우! 이거는 내가 새로 시작하니까 그냥 내려온거야 우리 운영자들 편하라고 내가 먼저 내려와준거거든요 절대 못해서 떨어진게 아니에요 새로운 맵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거 이거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자 그렇지 이번에 진짜 안개하지 말아 친구들아 이쪽으로 아직까지는 편하네 편하 오! 근데 이 친구 몸에서 막 반짝반짝 엄청 이쁜게 이쁜게 나오는데 뭐냐? 고수들인가? 어? 아! 또 안개 썼어 아! 누구야 자꾸 안개 쓰는 사람 어! 누가 이렇게 돈이 많아 누가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안개를 이렇게 잘 쓰냐고 도대체 도대체 어! 저기로 바로 갈 수 있네 아! 아! 야! 고수친구는 역시 따라하는게 아닌가? 고수 따라했다가 죽어버렸죠? 자! 이 옆에 이 옆에 어! 뭐야 이거 돌아가는게 있었네? 왜 몰랐지? 근데 일단 저기까지는 쉬워 이렇게 쭉쭉쭉쭉 막힘없이 좋았어 그래도 천천히 보라색깔도 여기부터 올라가는구나 친구들 저 친구들은 점프력이 되는건가? 나는 좀 무서워가지고 쫄보여서 천천히 차근차근 밟으면서 가야지 나답게 여기도 그냥 아까전에 그 고수친구처럼 한번에 하얀색깔 가지말고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가자 여기서부터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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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맵 나 뭔지 알아! 이 맵 그 1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맵이잖아 천천히 천천히 왜이렇게 불안하게 해 나 야 너 너무 불안하게 하지마 오케이 좋아 어 설마 이 맵도 아까 그 맵이야? 아아 큰일났다 이 맵 또 나왔다 지금! 이얍 좋았어 아 이거 점프를 했었어야된다나 안했었어요 기억이 안나 근데... 길이로 봐서는 점프를 해야될 것 같죠? 안하면 죽을것 같거든 지금! 이렇게 가서 오op pure 저기다 저기까지 지금..... 저기 어떻게 올라갔는데 어? 안돼 나 그래도 좀 잘한다 너 comprom jar해 이제 잘 해 줬어 어? 여기 뭐지? 뭐가 바뀐거같은데? 어 매미 자꾸 바뀌어야 왜? 어엉? 어 이상하다? 어? 어?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나 이맵 처음 보는데? 이리로 올라가서 좋았어 근데 아 이거 플러스가 뭔가 있나 보다 맵을 추가시키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왜냐면 원래 처음에 이맵이었거든 와 여기 아이템 쓰는 고수들 많네 지금 벌써 1등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아까 전에 전판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또 1등 했어요 열심히 이업 이업 슉슉 그래도 예전보다 잘하고 있어 아 이 정도면은 많이... 그거지 성장한 거지 이잭! 원래 처음도 못 깨고 죽을 때 엄청 많았는데 맞죠? 이휴 아 근데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아! 오늘은 안되나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진짜로 연습해놔가지고 완전 고수가 돼서 그 다음에 말썽이랑 대결을 해볼게요 오늘은 타워 오브웰을 해봤는데 여기 고수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꾸 안개 뿌려 봐봐 앞이 안보인다고 앞이 안보여서 못한거야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